예 말린 39A 거든요 어 이거 22 랩 액션인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쏘지는 못하고 아마 한 5발씩만 쏘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5발 아니 15발인가 장전되거든요 아 18발 이었나 18발 장전되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달걀을 끼고해요 아파 저 내가 잠깐 끼라고 얘기해 놓고 난 또 안 끼었어 지금 장전 되어 있거든요 레아 백스는 장갑을 끼워야 해요 지금 장전되어 있거든요 장갑 끼고 한번 해봐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지금 후삭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전된걸 몰랐던거에요 다시 한번 더 지금 장전된거죠 지금 장전된걸 몰랐던거에요 손가락이 바라던거에요 그게 이제 안전이 필요합니다 장전되었어요 방아쇠가 다시 한번더 아냐아냐 한번더 제껴야 돼요 아 예 다시 그러니까 빨리빨리 장전 해야되요 빨리 장전 오케이 오케이 다 쏘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섯발씩 만만 보기로 했습니다 22 랩 액션은 아마 처음 쏘아봐요 전부 다 maybe different grain 시간이 없어서 고고매지마는 내는가 호떡한 하자 오시네 자유비